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였던 제임스 메슈베리가 1904년에 발표한 연극 피터팬은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애니메이션, 소설, 게임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피터팬은 현실 속에 어른 사회를 떠나 네버랜드로 떠나가며 모험을 즐기는데 나이를 먹지 않은 소년으로 활동하게 되죠. 원작에서는 웬디를 포함해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도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소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 피터팬 콤플렉스라고도 하는데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피터팬 콤플렉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키덜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미국을 기점으로 한 피터팬 콤플렉스는 80년대 일본에서 많은 이들이 발생하고 한국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40대의 일반 사회생활에서 인싸 캐릭터로는 어울리지 못하는 아싸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사회생활에 술자리도 하나 없고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모임을 갖는 자리들도 없어서 그로 인해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도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일상생활의 패턴을 두고 예전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활동을 할 때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질문들 중에서 생활이 외롭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외로움의 척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는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일상에 더 크게 만족감을 느끼는 타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터팬 콤플렉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떠한 느낌을 갖고 산다는 건 각자가 느끼면 체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을 예상할 때 내 생각 중심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재단하는 건 사실은 자신의 기준만 생각한다는 거죠. 피터팬의 이야기를 지은 제임스 메슈베리가 작품을 구상하는데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베리가 알고 지내던 부인의 집에 손님으로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는 손님이 왔으니까 신경써주는 의미로 맛있는 과자를 준비해 베리에게 대접했습니다. 100년도 더 이전 시대에는 지금처럼 공장에서 생산된 많은 과자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손님에게 대접하는 손님용 과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집주인의 아이가 평소 과자를 잘 먹지 못하다 보니 손님용으로 가져온 과자를 계속해서 먹고 싶어했고 엄마와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슬쩍슬쩍 하나씩 먹었던 겁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있으니까 분위기를 험악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과자를 집어먹으니 결국 엄마는 점잖게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손님이 드셔야 되는 걸 니가 자꾸 먹으면 어쩌니 자꾸 그렇게 과자를 밝히면 너는 영원히 어린이로 살아갈 거야 라고 했죠. 이때 아이가 대답한 말이 엄마, 난 과자를 먹으면 영원히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베리는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살펴보다 문득 동화 구성이 생각나게 되었고 이 설정을 이용하겠다고 아이의 엄마에게 10파운드까지 지불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집 아이의 이름이 피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피터팬이 성공을 하고 나서 대작이 얽힌 이야기들을 그럴싸하게 지어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피터팬이라는 이름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영원히 아이로 남겨지는 걸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덜 자랐다거나 철없는 어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들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한 피터팬 콤플렉스는 의외로 개인의 정서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적응이 어려워하는 건지 한국 사회에 40대 남성이 지니어야 할 관심사가 무엇이 중요한지는 아직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정치를 많이 알아야 한다거나 경제를 많이 알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핵심인지 성공이 어떤 것인지 하는 기준들은 늘 어려운 일이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시절에 한창 즐겨보았던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하고 여러가지 소설 작품을 읽는 일이라던가 20대를 두근거리게 해준 브리자드 게임들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을 땐 여행을 떠나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체험들을 체험해본 걸 아주 좋아해서 정서적으로 큰 행복감을 느껴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 완화로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도 어른이 되지 못한 내 마음속 아이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피터팬 컴플렉스가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다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면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좀 더 사회경제면으로서의 주제인데 중소기업이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어하는 현상을 말하죠. 작은 기업이 잘 성장을 하게 되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가는 단계를 밟게 되는데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것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싶어하지 않는 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1천명 이하, 자기 자본 500억 이하의 기업을 뜻하고 중견기업은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으로 대기업만큼은 크지는 않지만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의미하죠. 전세계적으로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도 두 나라에서 모두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일본의 중소기업 피터팬 신드롬은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도 않고 폐업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은 현상들을 말합니다. 일본경제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하는 등 황금기 시절에 있었는데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20년간 일자리에 약 170만개가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 150만개가 종업원수 10명 미만으로 아주 작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업체들은 성장하거나 혹은 폐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일본의 소기업들은 성장도 폐업도 하지 않는 현상들을 보이게 된거죠. 이는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이유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쉽게 말해 작은 회사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해서 대기업의 규제와는 달리 작은 기업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법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나가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러가지 우대조치가 없어진다거나 혹은 노동조합이 결성된다고 생각해 성장을 원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은 작은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임금 노동이 따라오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대부분의 저임금 기조는 결혼을 꺼리는 저출산화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정부가 집권을 하던간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대기업은 너무 많은 부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등장한 정책들은 늘 대기업에게 팍팍한 규제를 주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어느정도 성장한다 싶으면 중견기업들이 되고 싶어하지 않아 성장한 기업을 다시 작게 쪼갠다거나 매출액을 축소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성장하고 싶어하지 않는 피터팬 기업들이 많아짐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구조가 아주 큰 몇몇의 대기업과 성장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분포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지금은 크기가 엄청 비대해져 공룡기업이라는 말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동네 케이블 방송과 같은 급으로 분류되는 피터팬 기업의 예로 CJ엔터테인먼트를 들 수 있습니다. 시청률은 지상파와 견줄 정도의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규제에서 피하고자 종편신청을 하지 않은 케이스죠. 방송사에서 종편신청을 한다는건 아재들의 인기 프로그램인 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CJ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취하는 이점을 제외하고는 그 외 메리트가 없었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도 기능을 취하면서 규제에 민감한 대응업체가 되느니 기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로 남고 싶었던거죠. 오늘은 개인과 기업의 피터팬 콤플렉스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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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